콘텐츠는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끝 뚫미 미니 오늘 뭐했어요? 미니 오늘 깔깔 몇 개 먹었어? 언니 밥 다 뺏어 먹었어 또? 밥 맘마 많이 먹었어? 미니야 쟤가 반응하는데? 제 리액션이 괜찮나요? 미니라고 했는데 왜 진이라고 반영해? 언니랑 코 자 좋은 꿈 꿔 누워 이제 누워 빨리 자 눈 감고 졸리지? 단추 단추 누워 누워 또 아기 움직이다 응 나 졸려 너도 빨리 누워 언니들 누웠잖아 눈이 졸려가지고 아주 아기 고쳐요 아기 고쳐요 아기 고쳐요 아기 고쳐요 누워 룸 번 nach 아기 고쳐요 감사합니다.